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이글스 14번 구승회라고 합니다 오늘 MVP로 선정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VP는 저한테 좀 과분한 것 같은데 일단 경기 결과가 안 좋아서 좀 아쉽고요 다음 경기 때는 수원 이글스가 더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팀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리그 하느라 팀원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아동현 앞으로 있을 리그도 좋은 선적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